굉장히 내성적이시군요. 저는 굉장히 표현하실 줄 알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잘 안들리네요. 뭐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서울, 아름다운 중남구를 멋지게 노래하겠습니다. 이선희 선생님의 아름다운 강사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나게 즐겨주십시오. 하늘은 바랏새 여름은 바랏새 슬바람도 들어와 우울은 내 마음 가뭄이 푸른게 가뭄도 푸른게 가뭄도 푸른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선자꽃 가보자 달려오던 저 고향대로 우리를 모여서 말해보자 새해 바랏새 우리의 나름레 우리를 태어나도 우리는 태어나도 우리의 나름레 우리는 태어나도 울음을 우리의 나름레 우리의 나름레 우리 사회의 곳에 사랑하리들과 노래하리 우리 사회의 곳에 사랑하리들과 노래하리 우리 사회의 곳에 사랑하리들과 노래하리 우리 사회의 곳에 사랑하리들과 노래하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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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 우리 사회의 곳에 사랑하리들 우리 사회의 곳에 사랑하리들과 노래하리들과ń 또 앵콜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앵콜 안 들려야 될 수가 없죠